네. 민주당이 어젯밤 발표한 경선 결과에서 비명 현역들을 제치고 친명 자객들이 대거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목요일의 코너 게임 체인저 시간인데요. 민경호 시민단체 기일 대표와 함께 어제 결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민경호입니다. 한밤중에 비명 행사다. 제가 이런 말을 썼는데 어제 발표된 경선 결과부터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결과를 보셨을 것 같아요. 네. 현역 의원 7명이 무더기로 경선에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역은 아니지만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경선에서 패배를 했고요. 가장 예상 밖의 탈락은 박광훈 전 원내대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과 붙었던 윤영찬 의원도 탈락을 했고요. 어제 결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현역 의원 7명이 탈락을 했는데 매우 충격적인 결과이고 여기에 더해서 노영민 씨, 박영진 의원도 결과가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3자 경선에서 박영진 정봉주 간의 양자 대결로 결선 투표를 하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면 비명 행사라는 말이 걸맞게 한밤중에 공천 학살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역 중진 현역 의원들이 다수 있게 낙선되는 것은 충격적인 결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좀 그냥 현역을 제친 신인 이게 아니고 좀 이력을 살펴보면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일반 대중들이 봤을 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이 경선에서 승리를 한 건데 이건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특히 박광훈 원내대표 지역구에서는 수원 출신이긴 한데 당 전략 부위원장을 맡았던 김준혁 교수가 공천이 됐거든요. 이력이 워낙 중앙에서는 이력이 없던 분이어서 두 가지가 결합된 결과로 보입니다. 하나는 이재명 중앙지도부의 어떤 공천 의지가 작동했고 여기에 더해서 개딜들을 비롯한 강성 지지층의 선거 참여 이것들이 결합되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을 신인들이 이기는 결과인데 지금 얘기했던 것과 더불어서 저는 은평을의 김우영 씨 같은 분이 강경원 씨를 제끼고 승리했는데 김우영 씨는 더민지 혁신회의 같은 강경 지지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현역 비명 그룹을 지도부의 의지와 작동해서 친명 신인 그룹이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상된 결과이긴 한데 또 저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꽤 많은 친명 원예인사들이 좀 이기는 결과가 나와서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박용진 의원도 일단 결선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3자 구도였다 보니까 한 명이 탈락을 하고 결선을 치르게 됐는데 하위 가산점은 결선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박용진 의원도 그러니까 3자 구도였기 때문에 3자 대결로 그냥 경선을 끝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결선 투표를 하는 것은 박용진 의원하고 한 명을 떨어뜨려서 박용진 의원하고 정봉지 의원이 양자 대결을 하고 불이익은 불이익대로 가져가는 거니까 사실상 결선 투표라기보다는 박용진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어떤 구도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노영민 전 실장도 컷오프가 되기는 했는데 임종석 전 실장에 좀 가려있긴 했습니다만 친명 쪽 원회에서 임종석, 노영민 두 분은 출마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경선에서 패배한 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임종석, 노영민, 이광재, 윤영찬 이런 분들은 친문의 핵심들이잖아요. 그리고 전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던 거고 이재명 당대표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떨어뜨려야 될 사람으로 찍어놨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임종석 의원의 연장선에서 노영민 의원은 이번에 낙마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치적으로 본다면. 민주당 내에서 그런데 현역들이 이렇게 대거 떨어지고 신인들이 왔을 경우에 본선에서 괜찮을까? 이런 우려가 좀 나오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심각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현역들로 다 신인들로 다 채우면 본선 경쟁력도 문제가 있지만 계속 나오겠지만 지금 공천 파동이 제2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1국면은 공천 결과가 나오면서 대체로 홍영표 의원의 탈당, 임종석 의원의 잔류 결정으로 1단계를 했다면 여기서 사실 끝내야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지지율 하락에 직면했기 때문에 끝내야 되는데 이 정도로 한 8, 9명의 중진급이 문제가 된다면 제2의 공천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임종석 실장은 일단 당에 남겠다고 잔류는 선언했고요. 그 이후로는 뭔가 메시지는 내고 있지 않는데 당에 남겠다고 한 선택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공천 파동에 대한 여론 지형이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천 파동이 있었을 때 이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명, 그러니까 민주당이 나름 선전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공천 파동의 결과가 여론에 반영이 되면서 생각보다 영향이 크다라고 보고 이렇게 가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질 거다. 그러면 이재명 체제가 무너질 거라는 정세 인식이 있었고 이것에 이에 따르면 그 전이라면 민주당이 버틸 거다라고 보면 임종석 의원이 상대적으로 탈당하는 선택을 했을 거라면 만약에 이재명 체제가 총선 결과에 따라 무너질 거라고 본다면 무너진, 이재명 대표가 무너진 상황에서 민주당을 접수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잔류 결정에는 총선 결과에 대한 여론 지형, 부정적인 여론 지형이 영향을 미쳤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경선 결과를 보면 비명계 중에 보면 대부분이 친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문계가 거의 공천도 못 받았고 약간 거의 이제 학살 수준으로 이제 다 아무도 공천을 못 받는 이런 모습인데 그렇게 선거를 치러서 만약에 패배를 했다고 해도 바깥에서 어떤 새 규합을 해서 민주당을 좀 친문 중심으로 다시 재건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대혼돈 상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 공천 파동이 있었고 그 공천 파동의 증편은 홍영표, 임정석이고 그다음에 이 정도면 2차 공천 파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정도면 민주당의 안위를 보장하기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런데 반대로 홍영표, 임정석, 그다음에 오늘 있었던 공천 결과까지 포함해서 친문 비명 그룹이 민주당이나 범위, 아권을 조직적으로 재건할 정도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거든요. 약간 질이 멸련한 행보이기 때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민주당은 대혼돈 상태로 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랜만에 좀 모습을 나타냈는데 인근 지역 후보들 출정식에 참석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홍영표 의원 탈당 전에도 만났지만 뭔가 명확한 메시지보다는 지금의 당 상황이 안타깝다. 어쨌든 힘을 모아서 총선에서 승리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메시지만 내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도 뭔가 말을 더 할까라는 기대가 약간 있었는데 그다지 공천 파동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는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저는 퇴임한 대통령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친문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 어떤 고립이 벌어지는 조건에서라면 책임 있는 정치적 결단이나 판단을 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캐릭터 자체가 약간 우유분하다는 성향이 있고 친문그룹 전체가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또는 과단성 있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좀 수세적으로 문제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홍영표 의원은 또 본인 하겠다는 대로 탈당을 했는데 뭔가 같이 뭉쳐서 공동행동을 한다기보다는 그렇죠. 각자 각자 판단하는 이런 모습이어서 크게 두 개로 나누었잖아요. 홍영표 서른 의원 등 탈당파가 있고 임종석 의원 등 잔류파가 있는데 이 양자가 하나의 공통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탈당파는 탈당파대로 잔류파는 잔류파대로 또 그 내부에서 공동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공천 학살에 대응해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대응하거나 느슨한 네트워크 정도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상황이 좀 이런 상황인데 비명행사 공천도 공천이지만 사천 논란이 지금 계속 시끄러워요. 권양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 때문인데 전략 공천이 됐다가 결과적으로 본인도 나 경선하겠다라고 해서 경선으로 바뀌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계속 이 권양엽 전 비서관의 이력이 이재명 대표 안에 김혜경 씨를 좀 수행했던 게 있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수행 비서라고 표현을 하고 민주당은 그거 가짜 뉴스다. 법적 대응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사천 논란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비서실의 부실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서실 배우자 부실장 비서실이라는 직제 안에 들어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비서라고 하지 다른 뭐라고 하나요? 그런데 비서라는 것의 어감이 약간 사적인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런 비서가 걷는 독특한 어감 때문에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뭔가 이의제기를 하거나 재심 신청했을 때 제대로 받아들여진 경우가 많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본인들은 이거 사천 아니고 우리가 그냥 정당한 필요에 의해서 한 공천이라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다시 결정을 뒤집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일각에서는 뭔가 걸리는 게 없다면 그냥 갔을 법도 한데 왜 뒤집었을까? 이런 해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방송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부속비서실에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공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긴 한데 이례적인 처신, 이례적인 조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이재명 대표 주변에 워낙 불투명한 얘기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일태면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을 공천한다거나 이런 것처럼 뭔가 사적인 어떤 정보에 대한 취득 대가로 공천을 주고받는 그런 행위일 수 있는데 이거는 일단 좀 접어두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 사안이 굉장히 민감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거를 제기하고 들어간 인상 이 논란이 확대되는 것이 불편하거나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봤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공천을 뒤집어서 경선을 하게 된 거죠. 경선을 한 것으로 처리했다고 봅니다.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질 것 같으니까 일단은 뭐 그런 상황인데 한동훈 위원장은 아마 어제는 공식 업무가 없었다 보니까 기자들을 만나진 않았었는데 오늘 나타나면 아무래도 이 얘기를 계속할 것 같아요. 이미 사천의 끝판왕이다 이런 비판을 했었고 국민의힘도 우리를 법적 대행한다면 우린 무고죄로 걸겠다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뭐 국민의힘이 계속 공격을 할 거고 민주당은 수습을 하려고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좀 당분간은 갈 이슈같이 보이는데 어떠세요? 당분간은 가겠는데 주로 말싸움 고소 이런 형태로 가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민주당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그다음에 문제를 처리한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잘하는 건데요. 서영계 의원이 법적 책임을 물겠다 고발장을 묻겠다 이런 거는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서로 그냥 실질적인 타격은 주지 않은 채 그냥 주먹이 오고 가는 그런 형태의 공방들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대응을 하는 정청래 최고위원은 그래서인지 김혜경 씨가 다시 등장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연일 이재명 대표에게 TV토론을 제안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은 역으로 나는 김건희 여사와의 1대1 토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좀 뜬금없거든요. 영부인이랑 민주당 최고위원이 웬 1대1 토론인가 이 생각도 들고 저는 이건 논평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청래 최고위원이 자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뜬금없는 제안들을 하고 뜬금없는 발언들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특별한 정치적 의미가 없는 뜬금없는 제안 정도로 저는 봅니다. 논할 가치가 없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조국 전 장관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조국 혁신당을 포함시킨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조국 대표는 창당하고 난 이후에는 이재명 대표랑도 만나서 총선에서 민주당과 협력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원래는 조국 신당과 함께 갈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좀 달라진 건지 뭔가 연대하겠다는 느낌을 좀 내비치고 있거든요. 국면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친명주도에 공천을 하더라도 선거에서 이길 거다라는 정세 인식 하에서는 조국 신당과 연대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친명주도에 공천을 해봤더니 여론 지지율이 무너지면서 자칫 잘못하면 총선에서 질 거다라는 정세 인식을 한다면 어떻게든 조국 신당 정도라도 그러니까 잃어버린 중도층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조국 신당 정도는 끌어들여서 집토끼를 자체 조직의 안정화를 기할 필요는 있겠죠. 이러한 정세 인식의 차이가 처음에는 조국 신당과의 연대가 부정적이었다면 긍정적으로 바뀐 계기라고 봅니다. 지금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 찍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조어를 좀 하나 만든 것 같은데 그런데 지민비조 이게 지역구 민주당 비례 조국 혁신당을 줄여서 만든 말인데 지민비조를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뭔가 민주당 지지층에 편승해서 표를 가져가려는 그런 계산이다 보니까 소극으로는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실제 어떨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도를 하고 조국은 보조적인 위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조국 혁신당이 예상위의 돌풍을 일으키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선전기조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는 당황하거나 불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크게 보면 어쨌든 간에 친명 위주의 공천에서 지지율을 깎아먹는 조건에서 어쨌든 조국 혁신당이 새로운 활력을 불러리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갈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걸로 가는 거니까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런 말씀인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친명 공천 국면에서 좀 부정적이거나 이탈하는 요소가 이탈하는 분위기가 감지됐었어요. 그런데 조국 혁신당이 나서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도 나름 자극을 받고 활력을 얻는 측면은 있거든요.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지율을 저희가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정당 지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최근 발표된 건데요. 국민의 미래, 이게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할 때 누굴 찍겠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민주당은 없는 거고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진보당 등이랑 연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정당 다 놓고 봤더니 조국 혁신당이 15% 정도가 나오고 민주당 계열은 21%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좀 민주당 표를 많이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요. 조국 혁신당으로 민주당 표가 가는 이유가 뭘까요? 민주당이 하나는 민주당이 공천파동으로 활력을 잃어버리는 부정적으로 바뀌었, 민심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는데 조국 혁신당이라는 새로운 대체제, 장기적으로 보면 조국 혁신당도 민주당과 합칠 걸로 보니까 넓은 의미의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면서 조국 혁신당에 나름 기대를 거는 측면이 있지 않고 저는 이것도 누구한테 좀 들은 얘기인데 그럴 듯해서 소개를 한다면 조국 혁신당이 궁극적으로 민주당과 합친다면 조국 혁신당의 표를 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민주당 표잖아요. 반면에 민주당 위성정당의 표를 주는 것은 지금 정치적인 선거연합의 결과에 따르면 진보당, 세진보연담에 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조국 혁신당에 주는 게 궁극적으로 민주당에 표를 주는 거다라는 유권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온전히 민주당만의 위성정당이 아니라 진보당, 세진보연합, 그리고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10석 정도는 민주당이 아닌 외부 인사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진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아니라 조국 혁신당을 찍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사실 조국 혁신당의 돌풍은 상식을 뛰어넘는 결과로 보이기 때문에 분석이 필요하고 이런 식의 현 상황에 대한 조금 더 세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돌풍인 건 불명하죠. 실제로 지표를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약간의 변동들이 있는 것 같은데 방금 해주신 말씀이 재미있는 분석이다 이런 생각은 들고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는 10석 얘기를 하다가 12석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12석이면 상당히 많은 수인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약간 단순하게만 좀 계산해 본다면 또 못할 건 아닌 의석수란 말이에요. 이 돌풍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어떤 민주당의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고 그다음에 갈 길을 잃은 민주당은 워낙 열성적이고 극렬 지지자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결집한다면 12석 가능할 거로 보이고 12석까지. 한국 정치 지형이 좀 바뀌는 거죠. 정세 분석을 다시 해야 되는 거로 보입니다. 조국 혁신당까지 나오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옥중창당에서 소나무당이라는 당까지 만들었는데 이게 확실히 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사법적인 판단을 받았던 사람들이 뭔가 그것에 불복을 하면서 자꾸 정당을 만드는 것 이게 좀 올바른 방향인지 모르겠는데 왜 이런 일이 좀 생긴다고 보십니까? 한국 정치의 비정상화가 일상화되어 있다고 봐야죠. 사실은 이재명 대표랑 조국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은 코미디잖아요. 한 사람은 곧 감옥에 갈 가능성이 큰 사람이고 이재명 대표도 사법 리스크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한국 야당의 운명을 쥐고 뭔가 협상을 하고 논의를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데 이거는 거슬러 올라가면 조국 사태 2019년 그다음에 대선 사실상의 대선 불복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고 최고위원이 되면서 사법적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방탄하려고 했던 상황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는 더 이상 설명이 어려울 정도로 꼬여버려서 너무 실타래를 굉장히 원점 실마리를 원점에 돌려야 됩니다. 진보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원래 민경우 대표께서 민주당이 진보당 이런 쪽이랑 비례연합정당 만든다고 했을 때부터 좀 우려를 해주셨던 부분인데 일단 후보가 좀 확정이 됐어요. 당선권에 놓인 비례후보들의 이력이 좀 논란입니다. 본인들은 계속 진보당이 우린 통진당과는 전혀 법적으로 다른 정당이다 얘기를 하는데요. 후보들 몇 면을 보면 전종덕 전 민노총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통합진보당 후보로 출마한 적도 있고 그리고 손솔대변인은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통합진보당과 선을 긋기에는 뭔가 이력들이 다 얽혀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그러니까 지금의 진보당은 통합진보당과 거의 싱크로율이 한 90% 이상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는 수준이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장진숙 전종덕 손설 이 세 분은 이제 지금 상태라면 국회의원이 되는 분들인데 당선권에 배치되니까요. 이분들 세 분 모두가 통진당 전력이 있습니다. 통진당 민중당 어떤 과거 전력이나 어떤 당직들을 맡았기 때문에 그것도 의문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다음에 현재 진보당으로 출마하는 이상규 그다음에 김재현 이런 분들은 그냥 과거 이석기 통진당을 상징했던 분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거의 뭐 거의 의문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분들의 이력을 좀 지적을 하는 건 보수 성향의 언론이라든지 국민의힘인데 아까 민경호 대표가 좀 전에 들은 말을 좀 해주신 걸 보면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런 분들이 민주당의 어떤 연합정당으로 들어오는 건 좀 우려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좀 그렇겠죠. 지금 민주당이 이념적으로 완전히 치우친 정당까지는 아닌데 이번에 공천되는 걸 보면 오히려 자꾸 더 극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지금 두 가지가 문제죠. 하나는 민주당 극성 지지자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향입니다. 진보당은. 약간 종북 그다음에 반체제적 성격이기 때문에 민주당 극렬 지지자들이 과격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 간극이 있고 두 번째는 너무 과도한 배분이죠.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원래대로랬다면 진보당이 비례해서 한 석을 얻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도 0석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안전하게 세석을 세석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역구에서도 연대를 한다고 했으니까 엄청난 특혜인 거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진보연합의 용혜인 상임선대위원장이 비례대표로 재선을 하겠다는 것을 확정을 지었어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본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득표를 해서 얻는다기보다는 늘 뭔가 당을 만들어 놓고 민주당과 연합해서 당선권에 들어가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 행보가 좀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용혜인 씨는 저는 세진보연합 내부의 사정을 모르겠지만 세진보연담에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얼마든지 그리고 세진보연합이 사회민주당 연립민주당 기본소득당 그러면 잘은 모르지만 그 안에 비례 국회의원을 할 만한 출마자들은 얼마든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조건에서 이런 선택을 하는 건 정치가 이렇게 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라는 건 대의명분이 뚜렷하고 자기의 어떤 지향과 의지를 떳떳하게 밝히는 차원에서 진행돼야 되는데 이렇게 편법이 남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경호 대표와 오늘 한번 공천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